아 전 이미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빨리 진행 안하시면 더 이상 진행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2012 가이드전 더 컬러오프 K-POP 네 가지 컬러의 그룹 그 첫 번째 강지영, 보라, 한선아, 가윤, 리지 아름다운 다섯 인어공주를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신비롭고 로맨틱한 미스틱 화이트 뮤직 스타트 강지영, 부풍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